베를린 대성당 선착장에선 매일 2시 30분에 보트 투어가 시작된다. 이 보트 투어는 베를린 시내를 흐르는 슈프레강을 따라 펼쳐진다. 스피커를 통해 안내원의 설명이 불어넣었다. 중앙도서관의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동베를린 지역의 단조로운 건물 사이로 보이는 옛 조회 건물은 오랜 세월을 이어온 베를린의 역사와 문화를 말해주는 듯했다. 각종 박물관을 비롯해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사적 건물들은 그 거대하고 웅장한 위용으로 보는 사람의 말문을 막고 한없이 경편하게 만들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